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 채널 김기장입니다 방탄단 지인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와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이 전격 공개되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수많은 방탄단 팬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7월 6일 국내의 SS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방탄단 팬들을 기정시키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날 공개된 사진들은 결혼식을 앞둔 신랑처럼 셔트를 차려입은 방탄단 지인이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림은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앉아있는 것이 어색한 듯 유교보이 방탄단 진이 긴장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방탄단 진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행운의 여성은 바로 이날 결혼식을 올린 진의 사촌 여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스타 방탄단 진이 사촌 여동생의 결혼식에 등장하자 현장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비자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